숟가락으로 맥주 딸 수 있어요? 그럼 귀여워 안녕하세요 왜 맘도 없지? 안녕하세요 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세수도 안 한 상태인데 늦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라주에서 용산으로 기차를 타고 오늘 저희 집에 와요 그래서 엄마는 길을 모르고 그러시니까 거의 기차 타는데 도착하는데 이리 마중을 나가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늦잠해져서 마중을 나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불효녀입니다 어딘데? 나 지금 렌트를 안 꼈어 뭐? 잠깐만 나 지금 마스크 쓰고 모자 썼는데 오 오 몰랐어 발랐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홍대에서 우리 집까지 1시간? 50분 정도? 저희 여기 토마 식당이라고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왔어요 엄마랑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가츠 돈까스 아 뭐야 갓바 이거는 네 잘 먹겠습니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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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보고 놀랄 거야. 귀요. 왜 이렇게 어두워? 안녕. 아니야. 지금 신발을 벗고 있어요. 뭐가? 이거 모르겠어. 이거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귀여워. 청쇄가 무서워? 이거 충전기, 충전 없어? 충전 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제가 항상 충전을 찍어야지. 이거요, 이거. 이거 꽂아놔. 어, 잠깐만. 됐다. 이거 세워주면 돼. 디모가 겁나서 숨었어. 어디였지? 아하, 너 잡았다. 일로 와, 디모. 엄마랑 여기에서 놀자. 디모, 일로 와봐. 디모. 디모야. 디모야. 조용히 나. 조용히 나. 조용히 나. 어제 치웠는데. 치웠는데 왜... 맘에 안 은퇴하냐? 저기에... 몇 시냐? 지금? 3시 17분이에요, 벌써. 하다보니 시간이 금방 가진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마저 숨 먹고 늦게 잤다며. 눈썹이 어디 갔다. 처음으로. 도대체 이 집에 누가 와서 절하고 있나? 응. 그런 듯. 뭐 할 게 뭐였다고 왜 이렇게 쓰시오. 이거는 씨없는 포도 엄마가 사주셨어요. 어 이거 찍고 있는데? 이거 씨없는 포도라고. 다 씨없는 거야? 응. 떤. 저는 과자를 안 좋아해요. 과자 말고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엄마 인바디라고 알아? 어? 인바디? 인바디라고 막 정상 체중을 재는데 체중이 내가 54kg야. 응. 근데 근육량이랑 그게 인바디라고 하는 거거든? 근육량 체질량. 다 나오는 거. 어 내장 지방 이런 거. 멋있어. 한 방? 아니 한 방에 가면 뭐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응. 다 나오더라. 나 근육이 내 몸무게에 내가 54kg인데 근육량이 42kg래. 대박이지? 엄마랑 그런 게 아니라 없는데. 나 근육이 있다는 거야. 나 운동 한 적도 없는데 근육이 우수로 나왔어요. 우수로. 타고 났지? 어 계속 초점이 있잖아. 짠. 엄마 이거 해주세요. 이거 맛있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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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고. 와 맛있겠다. 숟가락으로 맥주 딸 수 있어요? 그럼. 네. 아유. 이거 친구가 선물 준 거이다? 아 이거? 응. 예쁘지? 응. 잘 안 깨지더라. 자. 짠. 또 갔까. 응. 응. 이거 갈리비도 꽤 달라고 그러거든? 사.. 4명이 살았을 때. 응. 갈리비. 30. 응. 나 한 명이 나. 응. 나와도 멀림같이 똑같이 나오겠는데 내가 뭘 하는 게 있나? 여기서. 내면 그준히 30이 한 달에? 응 아따 그것도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줘 가고 따잉 난 한 명이고 뭐 쓰는 게 없어가지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청소기 돌리고 있는 박은혁이 넌 일 안 거들고 뭐해 거들으러 가자 그치 그치 너부터 먼저 가 엄마가 복충기예요 자자고 올게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 빨리 하고 저녁에 신심한데 놀러 가자 그래 어디로? 우리도 음료로 카페로 가든 밥 먹으러 가든 엄마가 밥 사줄게 반찬 가게에서 산 것들이에요 저희 엄마가 한 건 아닙니다 뭐가 있어서 해야지 어 맞아 난 그냥 먹어도 돼 배고프지? 응 난 믿겠다 난 저거 처음 쓰거든 처음 있어? 응 맛있겠다 맛있겠다 돼지고기를 안 팔아가지고 스팸으로 김치찌개 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엄마 잘 먹겠습니다 엄마 잘 먹겠습니다 왜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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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응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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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 응 이 정도는 하지마 알았어 나오기 싫으신가 봐요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여기 엄마 내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카페 피오래 거기서 생화로 같잖아 아예 오 그네 떨어지네 근데 생화로 해야 좀 예쁘긴 하는 게 아니라 조화로 하면 근데 내 팬분이 카드에다가 뮤트 화이팅이라고만 적고 조화 임페리얼 오셀 그 조화 같은 거 있잖아 그렇게 딱 주신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었어 뮤트 화이팅 이것만 적혀져 있고 이름이랑 그분이 뭐 그런 것밖에 안 적혀있더라 짠 엄마 먹으세요 고구만 해 엄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먹지 응?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먹지 응?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먹지 오케이 오케이 야 돌아갈 때마다 사진 찍으래 이 습관이 됐다고 사진으로 남겨 응 어 어 아 너 이거 다 왜 응? 으 으 으 옆에 놀다가 집에 왔음 야 별로 건너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쩜 일로 일로 놔 일로와 이쪽으로 와 여기 붙자고 이모 어디가 일로 와봐 뱃살 아휴 말도 안 들어 일로와 티모야 엄마랑 엄마랑 그런 소리 누구 거야? 누나 엄마 봐줘 봐줘 응? 티모가 나를 안 보네 티모야 누가 줬냐고? 아니 티모가 나를 안 봐 에이 귀여워 왜 안 봐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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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근 커졌네? 당황했다 안녕하세요 짠 얼굴이 그게 뭐냐? 뭐야? 네 얼굴이 그게 뭐냐 내 얼굴? 응 아 여긴 내 몸통만 나와 내가 이 얼굴로 지금 이거 하겠어? 올리브영에서 뭘 산지 보여드릴게요 찍은 게 더럽게 없어가지고 뭐라도 찍어야겠다 싶어서 아 이거는 야쿠에서 산 비염약 코메키나 약 이름이 코메키나야 그리고 팩 여러분 이거 팩 진짜 좋아요 모델링 팩 미백으로 써 엄마랑 둘이 하긴 응 이거는 트리트먼트 제일 싼 걸로 샀어요 그냥 이것도 엄마꺼 이것도 엄마꺼 그리고 이거는 팩 팩은 뭐 제가 뭘 쓰냐면요 아이소이 이거 자주 쓰긴 하는데 엄마 잡티 잡티 그거 때문에 엄마 쓰고 아비브꺼 아비브꺼 되게 잘 써요 메디힐꺼 레디힐은 진정보급 특히 초록색 맛있어 엄마야 쟤 왜 이렇게 뜯다냐? 신나서 맛있어 그래? 그리고 어서 묻혀 이거 구달꺼 이거는 제가 이거 너무 자주 써가지고 이거 팩으로 붙어 끝! 별거 없죠? 진짜 흘러 너무 많이 졸리는 거야? 눈이 없어 보이네 진짜 흘러 왔나? 아까 닫혀서 심으러 간 거 아니야? 응 어 되게 치킨같이 온다 어 짠 중국집에서 찹쌀 탕수육 시켰어요 이건 떡볶이다 떡볶이인데 조금 양념 떡볶이 국물 같은 거 이거 따줘 젓가락이랑 컵 부탁합니다 응 단무지 버리 조신하게 먹어야 돼? 조신하게 먹어야 돼? 조신하게 먹어? 탕수육 찹쌀 탕수육인데 진짜 제가 먹은 거 제일 맛있어 난 진짜 제일 맛있어 응 아니 먹어도 뭐 양 아빠 같았으면 혼자 다 먹었을 텐데 아빠 이런 거 좋아하잖아 얘는 부드러워서 먹겠다 응 진짜 부드럽다 나만 찍는 거야 엄마 핸드폰 하고 있어? 얼굴이 잘 나와 립밤 안 발라? 제가 비염이라 지금 이거를 들고 있는데 이거를 뿌리고 자야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때셨어요?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주 좋았대요 여러분 잘 자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저희 엄마가 가요 엄마 빠이 빠이 손이 안 보이네 가자 저희 엄마가 이제 갑니다 여기는 용산 엄마를 보내고 오는 길인데 영상까지 왕복으로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어머니 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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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